뭐야, 누구야? 엄마. 엄마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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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사이먼 도미니. 사이먼 D-O-M-O-I-N-A-C-O. 어머, 진짜 오랜만이다. 식탁에 있는 거. 사라 그러면 신발 잡고 하나 사는 거. 내가 사겠나, 그런 거를? 그만하셔, 그만하셔. 세상 서이탄 우리 아버님. 어머머 세상.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아버님의 서이탄 모습이 나와서 전국에 난리가 났었잖아요. 진짜 방송 나가고 나서 가족 여행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50m 안에 한 명씩은 다 아빠랑 사진 찍어요. 나 혼자 산다 오신 그 쌈대 아빠 아인신. 반 셀럽이죠, 진짜. 그러면 이 방송 또 나가면 또. 아버지도 AOMG. 아버지 힙합이기 때문에 충분히 AOMG 되죠? 한 며칠 전부터 부모님이 지금 집에 와 계세요. 지금. 제가 요새 또 잘 못 먹고.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. 애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. 애기. 나나. 애기. 엄마. 진짜 엄마 와서 진짜. 그래, 그래. 울어, 울어. 쌈대요님도 울어. 애기. 나나. 애기. 우리 강생이 어디 갔어? 우리 강생이 어디 갔어? 우리 강생아. 어? 강생아. 어? 강생아. 강생아. 큰아빠 오늘 잘 놀았어? 응. 어떻게 놀았어? 엄마 찾으면서. 엄마 찾으면서 놀았어? 일러준다. 일러준다. 엄마 찾으면서 놀았다고. 일러준다. 일러준다. 어머, 아버님 또 다 치우셔. DNA는 어디 가옵니다. 사랑과 평화 우리 아버님. 우리 아가야 너무 잘하네. 어서 좀 하세요. 강생아. 할머니 보고 싶었어? 이뻐. 할머니 이뻐? 어머. 어디가 이뻐? 막 이뻐. 어머. 할머니가 입술 바르는 게 이뻐. 많이. 많이 예쁘단다. 어머, 근데 얼굴이 좋아졌네. 어머, 새 입술 안 바르다가 발라두면 대부분 해. 응? 뜯어줄게, 뜯어줄게, 뜯어줄게. 할머니가 예뻐. 어이구. 응? 우리 강생이가 할머니가 예뻐요. 강생아. 우리 강생이. 할머니 하트 앙 한번 해 주고. 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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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저 집에 썸비씨는 없는 거 아니야? 병풍처럼. 아니, 이제는 왜 채채한테 질출을 해. 우리 강생이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. 사이먼 한번 불러주세요. 채훈아. 사이먼. 사이먼 터미니. 한번 불러주세요. 사이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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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훈이, 큰아빠 노래 불러주세요. 큰아빠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. 큰아빠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. 잘하러 어머니. 잘하러 어머니. 잘하러 어머니. 아이고, 잘해봐. 사이먼 D-O-M-I-N-I-C. 어? 어? 잘하네. 응, 잘하네. 성가야. 어? 우리 채훈이도 그거 하면 안 되겠나? 가수 시키면 안 되겠나? 애기 때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시켜줘. 음, 저는 일단 큰아빠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밀어줄 자신이 있어요. 지원해줄 자신이 있어요. 만약에 음악을 하고 싶다. 그러면 뭐 완전. 그러면 뭐 완전. 쟤는 뭐 태어났는데 삼촌이. 쌈비네. 사이먼 도미닉이네. 사이먼 도미닉이네. 개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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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든든하겠다. 맛있게 해야 되는데. 당신이 하는 건데 맛이 그겠지. 밥 먹을 준비합시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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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맛있겠다. 상다리 부러지는 날은 진짜 엄마 아빠 오는 날이기 때문에. 사봅. 어휴. 오늘 살이 많이 빠졌대. 그만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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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. 응. 잘해. 어, 맛있어? 삼촌 무게. 조금이라도. 그냥 무게. 예. 엄마 이거 무, 초간장 해놨거든. 봤지? 옛날에 밥 잘 안 먹더니 또 되게 잘 먹네. 저 사려고 먹었어, 저는. 그래. 우리가 준비하러 가고 있는 것에 여러가지로 가고 있는 것에 너무 어려워. ifica 너무 글자.